여보세요 아저씨 어허 봐봐요 어허 어 그런 식으로 네가 스테이한테 설명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? 형 무슨 느낌인지 알죠? 저는 첨동을 봐야 되거든요 뭐라고? 첨동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어 형이 이제 알아서 해 주면은 오케이 그거 들으면서 운동 갈게요 아 꿀총으로? 네 꿀총이디 예스 알았어 알았어 확인해봐야 되겠어 오 마이 갓 뭐 너나만 꿀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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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퉁 퉁 퉁 퉁퉁 퉁 퉁 퉁퉁 퉁퉁 퉁 퉁 퉁퉁 얻퉁PP 꿀총 이게 낫겠지? 하.. 꿀총 지금 타임이 아닌가? 지금 타임이 아닌가? 지금 타임이 아닌가? 다이나믹스에 가고 아벡 스테리오에 가고 마이너스에 가고 마이너스에 가고 마이너스에 가고 마이너스에 가고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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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꿀청 미쳤다 너무 좋은데? 꿀청 꿀청 꿀청성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레츠고 꿀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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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전화 왔다 리나야 마음에 들어? 어때? 네 잘 들었습니다 그 하나만 더 좋아해줘? 어 그것도 기다려봐 잠깐만 너 나한테 왜 그래? 응 응 응 여어가 어디서 어디 나왔으면 좋겠어? 여어 이렇게? 뜨긋뜨그 뜨긋뜨그 igue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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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요? 네 백바지로 여어 어 영어 야 이거 말하는 거지? 네 아 오케이 알았어 너는 드롭? 네, 리노가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뜨거워요 진짜 너무 덥다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리노의 큰 작품 가볼게요 아니 이거 소개해주는 애들이 필요한데 잠깐만 이거 한번 들어보자 이거 되려나? 하하하하하 좋다 좋다 내가 이런 걸 한다 제목부터 신선하고 위트 넘치는데 어떤 노래인지 빨리 듣고 싶네요 네, 첫 번째 노래부터 여러분의 흥을 끌어올릴 노래 바로바로 함께 들어볼까요? 스트레이 키즈의 신청곡 그치, 여가 조금 뭔가 부족했죠? 기다려봐봐 여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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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